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삼각지 애드립 강의 및 곡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유튜브 영상 밑에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색소폰에 대한 교육자료 부류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악보집은 중고급 애드립 악보모험집 애드립 악보집이라는 곡 안에 있는 곡인데 제가 직접 악보를 만들고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면 문자로 중고급 애드립 악보모험집을 주문한다 문자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지로 타리에 이 부분 있죠 삼각지로 타리에 꾸밈음 비브라톡 어디 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로 부분에도 있구나 타리에 앞에 부분에 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연습을 하고 비브라톡 어디 있는지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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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산맞기 자그란 해주시고 꾸밈음 아니 비브라톡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굳은 다리 오는데 할 때 굳은 다리 할 때 굳 앞에 꾸밈음 하나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오 앞에도 들어가 있고 는 앞에는 어도시라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대 뒤에 부분에도 시 라는 꿈이 있고 그 뒤에 레미솔라 하고 바라빠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냥 뚜뚜뚜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레미에는 텅깅을 안하고 레 투 투 레 솔라 할 때 솔라를 텅깅을 투 투 해주시면 따라빠빠 따라 투 투 이런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투 투 투 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라라라 그냥 텅깅 없이 따라라라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부분을 살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부분에 두루 투 투 두루 투 투 잡지 말고 이렇게 연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꾸밈음 라샵도 있고 도시 꾸밈도 있고 라시락 꾸밈도 있고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쳐서 먼저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꾸밈음이 있고 여기 도시 할 때도 사이드키우 가운데 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시 누르고 이거 누르면 도죠 도시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시락 라시락 더 출상맞게 연습을 하시고 미 쏠미래 시 래 미래 시 래 미 쏠미 파미래 할 때 파미 꾸밈음이 있죠 이런 부분 연습해 주시고 비브라토가 어디 있구나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꾸밈음이 보면 적게 파 파 부분에 우리가 앞에는 파샵이 있기 때문에 파샵을 불러줘도 되지만 파샵을 안 해줘도 됩니다 원칙상에서는 샵을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안 해줘도 괜찮다는 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 어려워요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못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 들어갈 때 더 출상맞게 시 도 시 라 라 시 라를 급하게 앞으로 꺼내면 재미가 없어져요 힘이 없죠 라 라 띠그바라 급하게 야 우리 낭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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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 시 라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오 떨어지려고 한다 하고 확 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 라 확 잡아 당기죠 그런 느낌으로 라 시 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 시 래 솔라 트위 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여기도 출상맞게 라 시 래 솔라 라 시 래 솔라 그죠 출상맞게 라 시 래 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 시 도 시 시 래 솔라 여기 부분도 라 시 래 솔라 여기 부분도 확실하게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라 시 래 솔라 아시 래 솔라 cette 나은 다 네랑 아 très ographer 빨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네이버 밴드 색소폰학교 꼭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에 있는 곳에 문자를 주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